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할 때, 기존에는 전문 관리자가 전용 도구상에서 목록 기반으로 선택하여 생성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전문 관리자가 필요하고 복잡한 목록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기술은 직관적인 상호작용으로 가상 네트워크의 구성을 나타내는 아이콘들로 가상 호스트를 배치하고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기술을 적용한 네트워크 환경 구성 장치는 직관적인 상호작용으로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아이콘으로 그 구성과 배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이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부, 환경관리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자의 편의성을 증진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며 정보를 지속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 환경 재구축 및 변경작업 역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기술을 군수 분야에 적용할 경우 정보보호 및 네트워크 관리자의 훈련 및 교육장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민수에 적용할 경우 클라우드의 구축과 운영,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자원과 서비스의 제어 및 관리 시스템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IoT, M2M,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달함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이를 시각화하는 기술이 활발히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용자부터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확대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운영과 관리 비용을 줄이고,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드웨어가 점차 소프트웨어로 대체됨에 따라 본 기술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술 성숙도 7단계인 본 기술은 기술 세미나, 기술 자문, 기술 자료 제공 등으로 이전됩니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개발된 기술, 그 기술의 더 큰 가치를 국민의 풍요로 증명하겠습니다. 본 기술에 관심 있는 분들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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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